주황산 국립공원에 자리한 경북 청송 대전사가 수선당과 범종루 상량식을 봉행했습니다. 상량식은 진주금락선언회주 금담스님을 법주로 대전사 주지이자 BBS 대구불교방송사장 법일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과 4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수선당은 53제곱미터 규모의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이뤄진 전통 한옥구조로 지어지며 오는 10월 완공 예정입니다. 범종루에는 높이 2.25m, 직경 1.4m에 무게가 4.5톤인 성덕대왕 신종을 본따 청동으로 만들어진 대전사 화엄대종이 들어서게 됩니다.